안녕하세요 플로우스의 리더 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우스에서 머릿결을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우스에서 눈여짐을 맡고 있는 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우스의 진짜 막내 진혜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바로 재난문자죠 폭염주의로 문자가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왔고 여러분들도 저희 앞에 이렇게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7시까지 저희 두 타임에 나눠서 저희 버스킹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곡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다음 무대는 여러분 덥잖아요 더운만큼 화끈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와 싸이의 싸이 메들리인데요 싸이 아이러비과 뮤펠이스가 이렇게 섞여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나는 무대가 될 텐데요 이렇게 막내와 만내에 콜라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재밌는 무대 보여드릴게요 박수 많이 해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세요 안녕